네 안녕하세요 플룻을 산지 이틀이 됐는데 소리가 안나서 무진장 스트레스 받다가 왜 소리가 안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색스폰처럼 막 압을 세게 세게 하면 안되고 아주 아주 그냥 조용히 적은 호흡으로 불어야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독립군이 이제 플룻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한번씩 도레인 바솔라시도를 1옥타우죠 연습을 하니까 이제 이 소리가 이게 맞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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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자꾸 바람 소리 바람 새는 소리가 나서 무진장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악기가 초급자라서 그런가 내가 못불어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